엔딩 표정만 따로 딸까? 뭘 따로따요? 나도 음방 나오면 이런거 해보고 싶었어 자 진이 형부터 하나 둘 셋 자 슈가 형 하나 둘 셋 자 남중이 형 이런거는 여기서 하면 안돼 이런거 아니에요? 이런거? 자 호비 형 야 제이 형 이런거 장인이잖아 정국아 어디가? 정국아 어디가? 정국아 이 노래예요? 이 노래예요? 종국아 음 아멘